자, 한미반도체 같이 보면서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면서 대응 전략 알려드려야겠죠. 자, 이번에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오르는 녀석들이 계속 올라가다가 갑자기 뭐예요, 여러분들.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오늘 엄청 급상승했어요. 이게 뭘 뜻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한정적으로 HBM이랑 AI에 관련된 반도체만 계속 오르고 있다가 이제 지금까지 부각 못 받았던 반도체.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연도 하반기 안에 반도체는 무조건 한번 슈팅 제대로 나올 거다. 이게 팩트예요. 지금 삼성전자도 HBM도 그렇고 HBM이 아니라 또 새로운 게 나왔죠. 이거를 또 이제 세팅하면서 뭐예요. 구글과 애플을 견제하는, 말 그대로 전쟁을 선포했어요. 삼성전자가. 그래, 한바탕 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HBM 관련이다 보니까 이게 부각이 떨어지면 당연히 얘도 박살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손절폭은 정말 짧아요. 딱 여기 61선만 잘 보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도 중요하지만은 하락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니, 잘만 빠져나와도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는 건 정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61선 봤을 때 여기를 계속 지지하고 잘 가요. 근데 잠시 뚫었다가 다시 회개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손절가는 지금부터 얼마냐. 딱 이게 16,9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간단히 얼마다? 조금 좀 해서 넉넉하게 15,000... 아, 죄송해요. 5만원. 5만6천원. 자, 5만5천5백원에서 5만6천원. 깔끔하게 정해드릴게요, 제가. 딱 5만5천원. 여기만 뚫리면은 바로 손절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5만8천9백원에서 손절가가, 현재 가격의 손절가로 보면은 얼마 안 돼요, 실제로. 끼켜야 마이너스 한 5에서 6% 되겠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반등이 그대로 타고 간다. 하면은 우리는 6만9천원까지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6만9천원까지 가면은 최소 20% 이상 수익이 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 6%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플러스 20% 수익을 벌 수 있는 구간이면은 당연히 우리는 달려들어야겠죠. 달려들어야 될 것 같고 우선 이제 여기 지금 우리 이거 보시면은 보세요. 이 금투에 들이 갑자기 확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단타적으로 계속 가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맞죠?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보험가, 투신, 연기금도 다 팔아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절폭을 좀 짧게 잡은 거예요. 어차피 얘는 시리즈 끝나는 끝물 단계예요.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에코프로도 이렇게 가다가 바로 박살났잖아요, 여러분들. 얘도 결국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부각받지 않은 반도체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얘는 오래가지 않는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는 한미반도체 얼마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게 좋은 얘기지만은 저는 여러분께 거짓말을 치지 못해요. 올라가면 어느 정도 서먹고 나와야 되고 손절폭도 짧게 잡아야 돼요. 왜냐? 끝물이니까. 주식은 냉정하게 해야 돼요. 제가 손절가까지 알려드리고 목표가 단지기적으로 좀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해도 다들 막상 또 내일 거래하시면 까먹겠죠. 휘발성이라 그래요, 정보 자체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좀 이제 다시 한 번 더 복귀할 수 있도록 제가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한미반도체 이제 대응진략 자료집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다 상황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고 하셔도 어려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60대 이상 어르신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것만 보셔도 매매에서 수익 많이 벌 수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 이거 필요하신 구독자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 010-5529-7823으로 한미반도체 다섯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 알아야 문자로 보내드리든가 뭘 하든가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미반도체 다섯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필요하신 분들 바로 전달을 해드리고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보시면 이거예요. 돈을 벌라고 하는 행위인데 지금 다들 돈을 잃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에 대한 원인이 있어요. 돈을 잃는 이유에 대한 원인이 이 원인을 빨리 잡아서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잃을 거예요. 그걸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잃는 투자를 하기 싫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다들 주식하는 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산프로TV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아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 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지 말은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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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